안녕하세요. 영상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틀장입니다. 일전에 제가 i7-6950X랑 GTX 타이탄, 파스칼 SLI 컴퓨터를 소개해드렸죠. 지금 보고 계시는 게 3DMark 점수거든요. FHD 기준 점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컴퓨터로 GTA5에 대한 그래픽 옵션 그리고 그래픽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플레이도 잠깐 짧게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GTA5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. 처음 나와서 한 두 달 정도 해본 수준이라서 이게 정말 GTA5의 풀옵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. 근데 모든 옵션을 다 켰으니까 풀옵션이 맞긴 하겠죠.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장담을 못 드리겠으니까 확실하게 맞다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그래픽 옵션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. 다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보시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거에 대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정말 이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 높은 옵션인지 풀옵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.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비디오 메모리라고 해서 24기가 정도 잡혀 있으시죠. 지금 타이탄 X 파스칼이 한 개당 12기가니까 두 개 SLI가 묶이면 24기가 맞거든요. 이 부분 저 위에 보이시는 메모리로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요. 지금 모든 옵션을 켜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래픽 벤치마크를 시작을 할 거예요. 벤치마크 테스트는 그냥 유저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. 그러면 일단 벤치마크를 한번 볼게요. 박스칼이 한 개당 1기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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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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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까지가 GTA5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! 그리고 오버워치로 테스트를 해봤어요!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일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이 조금 있으셨는데,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! 오버워치는 이게 확실히 풀옵션이에요! 지금 144 모니터를 쓴 거고요! 그리고 그래픽 설정 다 최대로 잡아 놓은 거고요! 그리고 4K는 4K 모니터 아니에요! FHD에서 144 모니터를 쓴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! 화면이 엄청 깨끗합니다! 저도 집에서 오버워치를 맨날 즐기고 있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어서 집에 있는 GTX 1060 슈퍼제스트림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깨끗한 화면을 제공해요! 그래서 저도 이 컴퓨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, 이거는 확실히 풀옵션이 맞으니까 고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! 다른 영상 보시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말씀이 많으신데, 이게 풀옵션이 맞습니다! 확실히! 모든 옵션값 세팅 제대로 해놓고 한 거니까 이게 풀옵션이 맞아요! 엄청 깨끗한 환경! 물론 녹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, 이것도 FHD로 녹화를 한 거거든요! 제가 지포스 쉐도우 플레이어! 그걸로 FHD에서 젤로폼으로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, 녹화도 아마 거의 보는 거랑 똑같이 녹화가 됐을 거예요! 네!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시는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! 게임에서 쩔여간은 그 지구에 한 번 해봅니다! 이 시전에는 공격은 어떠호하도 모르겠다는 걸 하고, 적당한 다음 제작에 잃은 게 Strong sch mod에 서 cowardice를 johnsonkons로 구멍을 투자하세요! 이 택퍼를 부족할 수 없거든요! congressional 큰 방식으로 같게 해야되고, McCormitts때문이 필요한 근처에 잃은 게 없네요! 영원히 전투한 게 없이 벽으로 세팅하는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! 그리고 절에 잃은 게 없으신 게 도움을 벽으로 가려야합니다! 아机ıs의 정권이.. ㄷㄷ 적 포탑을 받게 2-3-2-3-4-1 전쟁은 계속됩니다. 이렇게 영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i7-6950X와 GTX 타이탄 X 파스칼 SLI로 구성된 컴퓨터로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고객님들이 보시라고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늘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